이탈리아의 화가이자 건축가이며 조각가 사람의 몸을 해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수많은 인체를 표현하며 회화, 건축화, 천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천재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은해상스 시대의 대표적 인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키도 190cm가 넘는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매우 큰 키를 자랑하고 있었으며 빼어난 외모에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받기도 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으로는 미술에 관심이 없더라도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이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예술가들인 미켈란젤로와 라파일로와 함께 거론되기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피렌체 공화국 토스카나의 빈치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다빈치라는 용어가 익숙해서 성시로 생각하기 쉬운데 다빈치는 그가 빈치 마을의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본명은 레오나르도 디 세르 피에로 다빈치로 세르 피에로의 아들 레오나르도였죠. 하지만 현대시대에서는 다빈치가 그를 지칭하는 특별한 이름으로 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부릅니다. 레오나르도의 아버지는 변호사였으며 어머니는 농민이었는데 둘은 결혼을 한 사이는 아니었죠. 즉, 사생화로 태어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당시 이탈리아 사회에서 신분상의 활동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들보다 사생화에 대한 대우가 괜찮은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약사는 될 수가 없었으며 대학에도 지나갈 수 없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꼬마 시절은 어머니와 살았지만 대여섯 살이 되면서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10년쯤 세월이 흘려서는 아버지가 레오나르도의 대생 소지를 발견합니다. 변호사였던 아버지는 레오나르도가 합법적인 아들이었다면 공부를 시켰을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이 불가능했기에 아들을 피렌체로 보내는데요. 피렌체에 있는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는 화가의 공방에 견습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로키오는 피렌체를 대표하는 도나텔로의 가장 우수했던 제자로 조각과 회화 등 다방면에서 재능을 보였는데요. 도나텔로의 사후 베로키오는 도나텔로의 후계자로서 메디치기아의 후원을 받는 미술가가 되었습니다. 피렌체에서 가장 막대한 권력을 보였던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가진 미술가라 할 수 있었죠. 10대 중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베로키오의 공방에 들어가서 다른 견습생들처럼 청소와 잔심부름 등을 하며 미술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렇게 붓을 닫고 알려를 빻는 등의 일을 하면서 그림 실력을 키워나가게 되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공방 생활을 하는 동안 스승인 베로키오 외에도 보티체레를 비롯해 여러 예술가들의 작품을 마주하게 되면서 점점 능력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스무살이 되던 해 베로키오의 그림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작품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승과 함께 작업을 하는데요. 이 작업에서 아직 젊은 레오나르도가 맡은 부분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스승인 베로키오가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였고 레오나르도는 왼쪽 귀퉁이에 있는 두 명의 천사를 그려넣었죠. 이로 인해 베로키오는 자신보다 제자의 솜씨가 더 뛰어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이후로는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는 야사에 불과하고 베로키오도 여전히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잘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명인의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그 임무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카드라 통신이 많은 만큼 야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베로키오도 평생을 쌓은 명성과 수입원이 있었는데 제자가 더 좋은 실력을 갖고 있다고 충격을 받고서 활동을 그만두었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공방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재능이 많은 도자에게 그림을 위임하고 베로키오 본인은 수익성이 높은 조각상 작업에 몰두하겠다는 사업상의 전략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완성하고서 베로키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정식으로 화가 길드인 성 루카 조합에 가입시켰죠. 실력을 인정받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정식으로 자신의 공방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미술가인 베로키오를 뛰어넘었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고 수준의 그림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결점이 있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이 맡은 작품을 진행하다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막상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작품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던 작업을 금세 그만두었죠. 제 아내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건 안 비밀입니다. 본인은 자신의 성격에 만족해 하거든요. 사람마다 타고나는 성향이 다르니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뛰어난 실력은 금세 소문이나 1478년에는 큰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맡았는데도 밑거림만 그리고 그만두었는데요. 1481년에 주문받은 제던하인 동방 박사의 경배도 역시 완성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를 시작하고서 마무리를 짓지 않는 습관은 평생을 따라다녔고 이러한 연유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완성작은 스무 점이 넘지 않았죠. 1482년 30살이 되던 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노 공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밀라노 공국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동갑이었던 루도비코 스포루차가 밀라노 공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는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했었죠. 스포루차의 후원을 받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암굴의 성모나 김화상 등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때 탄생한 작품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보면 상당히 그림의 훼손이 심한데 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프레스코 기법이 아닌 템페라 기법으로 그렸기 때문이었죠. 프레스코 기법은 벽이 마르기 전에 그림을 완성해야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완벽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수정하기 힘들었던 프레스코 기법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용한 템페라 기법은 계란이나 무화과나무의 수액 등을 용매로 사용해서 색채 가루인 알료와 섞어 물감을 만들어 쓰는 기법이었죠. 템페라 기법을 사용한 화가들은 광물이나 식물에서 색채를 직접 마련했는데 이때 사용된 용매의 종류는 다양했지만 주로 계란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료에 계란을 섞어 사용한 기법은 시간이 지나 벽화바닥이 들뜨고 곰팡이가 생기는 부작용이 생겼죠. 최후의 만찬의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는 더더욱 나빠져 1977년 복원 전에는 아이의 작품이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은 결국 22년에 걸쳐 복원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본에 없는 색칠도 더 칠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림의 크기는 엄청 큰 벽화로 가로 880cm, 세로 460cm로 웬만한 사람의 키보다 두세 배는 더 큰 작품입니다. 현재는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노에서 스포르차 공작의 전속 화가임과 동시에 군사 기술자이자 건축가로 일하며 17년 동안 머물렀는데요. 이 시절에 그가 활동했던 분야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다재다능한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해부학, 천문학, 식물학, 광학 등 다양한 곳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죠. 당대 권위있는 많은 학자들보다도 더 많은 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정세는 크게 불안한 시기가 닥쳤는데요. 제2차 이탈리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1499년 프랑스 왕국의 루이 12세가 밀라노를 점령하여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포로가 되어 프랑스 투레네인을 로슈성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 8년 뒤 로슈성에 갇혀있던 스포르차는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후 레오나르도 다빙치는 잠시 베네치아로 떠났고 1500년에는 다시 피렌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1501년 성모자와 성안나 재단화를 시작으로 수많은 연구 스케치와 관찰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의 스케치에는 아직 세상에 없던 비행기나 헬로콥터에 대한 상상, 사람과 동물에 대한 해부도가 많았습니다. 화가는 해부하기 무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레오나르도 다빙치는 남녀 시체를 39 넘게 해부하였고 방부제가 없던 시절 썩어가는 냄새를 참아가면서 인체 내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스케치로 남겼죠. 1503년, 레오나르도 다빙치는 피렌체 시청의 벽화 작업을 의뢰받아 앙기아리 전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미완성되었던 앙기아리 전투를 100년도 더 지난 훗날 루벤스가 모사한 작품이죠. 이때 옆편 벽에서는 미켈란젤로가 카시나 전투를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51세였던 레오나르도 다빙치와는 달리 28세였던 젊은 미켈란젤로는 상반되는 분위기의 작품을 선보이며 미술사의 세대교체를 알렸죠. 동시대의 두 천재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나란히 전시될 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작품 모두 완성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미완성인 채로 1512년까지 피렌체에 전시되었고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작품들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빙치는 1506년 루이 12세의 요청을 받고 밀라노에서 1513년까지 다양한 연구와 작업을 하며 지냈는데요. 이후 제3차 이탈리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교황이 밀라노를 공격했고 프랑스는 물러가게 됩니다. 프랑스가 물러가니 이번에는 교황령으로 로마에 가서는 교황청 작업을 주로 하게 되었죠. 그 옛날에도 실력있는 유명인들은 각종 권력의 부름에 응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16년 프랑스와 1세의 초청으로 프랑스 루아르강 앙부아즈에 있는 클로리세 성에서 13년 전부터 작업해오던 모나리자에 전념하며 만년을 보냈죠.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프랑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모나리자의 경제적 가치가 약 40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매기는 이유는 루브르 박물관의 방문객 수는 연간 900만명 전후이며 이 중 85%가 모나리자를 보러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가 나온 위대한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는 이 짧은 영상으로 담기에 턱없이 부족할 만큼 그림, 건축, 과학, 의학 등 다방면에 걸쳐 인류사의 큰 업적을 남긴 팔방미인형 천재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